우유부단함 세속의 함정과 왜곡된 헛된 논리를 뒤돌아보거나 흔들린 감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며 살아야 한다. 사고와 감정이 미분화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나 감정만을 골라 타인과 나를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해 결정했다면 언젠가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결정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시간이 흘러 결정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지난 세월만큼 통찰력이 깊어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직감과 직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접했을 때에 논리적인 설명 없이 그 진상을 곧바로 느껴서 아는 것 또는 그런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직관은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인데요. 직관은 직감과 더불어 정보와 지식을 순식간에 동원해 판단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응급실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온 환자를 응급처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모든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그 정보들을 순식간에 취합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겠죠. 위급한 상황에선 바로 직관력의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살아나기도 또 죽게도 됩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성공을 부르는 직관력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국수미 씨는 프로로그에서 직관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논리와 감정은 서로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돌고 돌아 결국 만나서 직관으로 재탄생한다. 뇌줄기를 타고 내려와 뱃속 깊이 자리한 직관은 우리 삶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든다. 직관은 삶의 과정에서 논리와 감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혹여 당신이 편협한 논리나 감정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된다면 남은 삶을 위해서 변화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뉴 골드러시라 불리는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직관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국내외 정치와 경제의 블랙스완 현상, SNS 인포데믹, 가짜뉴스, 신종 감염병 범유행 위기, 지구온난화, 비대면 등 빠르게 변화하는 뷰카라고 불리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직관력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직관의 패턴을 알파고는 원본 데이터를 통해 유추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기계가 사람의 직관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계량화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갑작스러운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능력은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이 직관력과 통찰력은 살다 보면 세월과 함께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선 자신의 직관과 그에 따른 판단이 더욱 중요하겠죠. 이 책은 1장 인공지능시대의 직관 2장 논리의 끝에서 맞닥뜨린 6가지 진실 3장 삶의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것 4장 내 안의 직관을 깨우는 9가지 방법 이렇게 4장 안에 직관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직관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직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는 힘 뱃속의 나비를 죽이면 꿈을 죽일 수 있다. 긴장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 대부분 사람은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그 느낌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느낌을 받아들여라. 불편함을 느껴라. 느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두려움의 연금술에 자신을 훈련하라. 불확실성의 저자 조너선 필즈가 아멕스 오픈 포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너선 필즈의 뱃속의 나비라는 멋진 표현은 직관을 뜻한다. 긴장하고 불편한 느낌은 직감이다. 장, 뱃속에서 오는 느낌이다. 그 직감이 무엇을 말하는지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직관이다. 직관은 순간적으로 직감하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않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직관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이나 행동으로 이끈다. 당신 안에는 모든 중요한 생각, 두려움, 꿈, 느낌 및 비밀이 있다.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하며 모든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애초에 완벽한 환경과 기회라는 그런 정의는 없다. 의학에서마저도 완벽한 환경은 있을지언정 완벽한 기회란 의사의 직관과 통찰력, 환자의 의지력, 의약품, 장비, 골드나워 최소 이 다섯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기다리면 때는 이미 너무 늦다. 문제를 해결할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감을 감지하고 직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는 필즈의 표현에 영감을 얻어 굴뚝 속의 나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굴뚝은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는 통로로 직감의 나비가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나가 꽃에 있는 꿀을 머금고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 선물을 주듯이 어느 순간 직관력이 발휘된다. 직관은 모든 일상적인 사고 과정을 없애고 문제에서 해답으로 바로 뛰어드는 초논리학이다. 직관에 대해 영국의 역사소설가 로버트 그레이브스가 한 말이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어도 우리 내면으로 통하는 굴뚝만은 장작이 활활 타오르도록 선순한 역할을 한다.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며 살아남으려고 한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직관이 두려울 수도 있다. 욕망이나 낭만적 사랑이나 두려움이란 감정들이 휘몰아치면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파장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만든다. 오장육부가 싱숭생숭하고 매스거린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장이 보내는 경고이자 암시다. 직관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관적인 생각은 신성한 선물이며 합리적인 생각은 충실한 종이다. 우리는 종을 공경하고 선물을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었다. 직관은 합리성도 따른다. 사람들은 직관적이라고 하면 분석적, 비판적 사고가 배제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식이 얻기 어려운 무한한 잠재적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직관은 가장 쉽고 신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더 많이 사용하고 연습하고 이해할수록 효과적이다. 직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직관을 가치롭게 다루지 않는다면 직관이 신호를 보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직관력이 뛰어난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명장들이 있다. 그 중 뇌의 삼충구조를 완벽히 발휘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 평가되고 있다.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은 당대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직관하고 미리 전함과 거북선을 만들었다. 군함 12척으로 133척의 외선을 막아낸 기적같은 명랑해전은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에서 행해졌다. 해전사에 의하면 수군 지휘부는 현지 실정과 지리에 밝은 지역 출신의 책략가와 당의 연해 지역주민의 자보의식 피난민들이 전장에 뛰어든 향보성의 의병항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직관력과 통찰력이 끌어낸 지혜와 전술은 뇌와 장에서 끌어낸 극대화된 잠재력의 산물이다. 전시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냉철한 이성적 판단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와 전투 수행 능력 몽민관으로서의 훌륭한 면모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자신의 정의와 신념을 추진하는 카리스마 민중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모으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은 고도의 직관과 통찰이 불러온 큰 그림이었다.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다. 올바른 방향의 직관과 통찰로 성웅 이순신 장군은 후대에 깊은 울림을 준다. 현상을 돌파하는 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잠재능력이 통합될 때 발휘된다. 그 힘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비전과 순수한 열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직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 직감과 직관은 당신이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생존 본능이 진화되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직감으로 우리는 좋은 기회와 위태로움을 어느 정도 식별한다. 우리의 상식과 기존 지식 과거 경험을 뒤엎을 검은 백조이론처럼 희귀하고 비정상적인 이 현상은 세계화와 디지털 초연결 시대에 맞물려 더 자주 출몰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 경제, 보건, 환경, 에너지, 우주 전 분야에서 사회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더욱 통용된다. 직관은 직감을 넘어 그 위기를 미리 알아보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는 설계력과 추진력이다. 그리고 자신감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일에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관심이 없거나 지쳤다는 것도 확신이 사라졌다는 신호다. 안주에서 태만해졌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해서 확신은 연기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이때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져야 한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힘 직관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와 정서적 편견과 경험 잠재적 의식과 통합하여 일어나기에 직관을 형상하는 내용을 평소에 비판적 사고로 제대로 보고 읽는 방법을 단련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포착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벤치마킹이 모든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과 촉진으로 여겨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수많은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호스트는 사례와 비법을 공개한다.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가 다가와 묻는다. 왜 비법을 다 공개하시죠? 어차피 알려줘도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변한다. 한 주제라도 다른 시각이어야 차별화를 가져오고 변화시키겠다는 끈기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말이다. 직관이 새 지식이나 새로운 해결책 리스트를 만들어 책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다. 직관을 돕는 경험, 통찰력, 분석적 기술과 결합하면 세상 복잡함 속에서도 일관되게 건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 시각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직관이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직관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 사고가 그 안에 축적되어 있다면 매우 강력해서 사용할수록 발달한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규칙을 따를 수 없기에 삶의 여정에서 직관 발휘는 다이내믹한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말콤 그래드웰은 책 아웃라이어에서 저명한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의 1993년도 연구를 근거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총 10년간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인 만 시간의 연습이라는 매직 공식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경험의 기초에 내면화되고 노련해지는 시간으로 복잡한 기술일수록 기본 신경해로가 기초를 온전히 세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관 역시 그렇다. 단, 고도의 전략적 직관이라면 평생이라는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동상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련 시간은 필수적이지만 일만 시간이 훨씬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재능, 몰입의 깊이와 내용에 따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기회가 성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천부적 재능에는 뇌의 활성화에 따른 유관 직관력이 따라오지만 본능과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객관화된 직관을 하지 못하고 자만과 편향된 자아도체에 집착한다. 그것이 충독되지 않으면 깊은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 자신의 재능 발굴과 적성 개발 창의적인 과정, 시간의 깊이, 환경, 타이밍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고, 멈추고, 움직이는 힘이 바로 직관력이다.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다양한 분위기와 경험에 노출되어 직감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때론 거칠고 무모하고 변덕스러우며 유혹에 빠졌을 때 쉽게 다친다. 하지만 그 단련 과정에서 직관을 키울 것이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기력은 쇠할 수 있지만 지혜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한다. 결국 직감과 직관, 통찰과 창의는 비례한다. 젊은이는 학습과 경험, 논리적 비판적 사고와 재치있는 직감과 직관을 개발하고 작년의 전문가는 평범한 직관력을 넘어 전문가적 직관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전략적 직관으로 나아간다. 중년과 노년은 전략적 직관과 통찰로 얻은 역사와 지혜를 전수한다. 생각하는 존재, 인간의 개성있고 창의적인 직관으로 얻은 아이디어는 우주의 별만큼 무수하다. 실제 지구 전체에 하루 동안 떨어지는 수많은 유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별똥별이 빛을 바라는 시간은 수십 초분의 1에서 수초 사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적은 유성처럼 오는 직감과 직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후회 없는 결정이란 무엇일까? 모든 일에 대해 후회가 없을 수는 없다. 후회는 이전에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는 것이다.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후회보다 무서운 건 미련이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뜻한다. 저울질의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에 관한 아쉬움과 집착.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가지려는 것. 이미 지나간 일과 회복할 수 없는 일에 미련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게 한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미련은 우리의 영혼을 태울 만큼 고통스러운 법이다. 우리가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후회가 아닌 미련을 남기지 않는 법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말한다. 전 그의 조용하고 조용하고 사색적인 모습이 너무 멋져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 말수 없고 매일 사색에만 빠져 책만 보며 말없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통에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결혼을 후회해요. 전 그의 뾰족한 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곤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제 딸 아이가 턱관절이 좁아 교종하며 생리를 뽑아야 했죠. 아휴 턱 넓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후회되네요. 결혼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이지만 결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그렇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사랑을 쟁취한 자로서의 푸념일 뿐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결정도 없다. 그러면 미련은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연인이 될 뻔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아 현재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의 뇌와 심장은 그래서 콩깍질한 것을 씌운다. 중대한 결정에 앞서 가능한 한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다. 미련에 휘둘리지 말고 최선의 결정을 했다면 징표를 만들어 마침표를 찍어라.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결정을 책임지는 것도 바르게 되돌리는 것도 용기다. 다음에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 점검해 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흑백 논리에 빠진 것은 아닌가? 미련이나 후회를 낳는다는 것은 선택 범위가 너무 작았기 때문일 수 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도 혼란스럽지만 몇 단계만 거치면 불필요한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몇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때는 흑백 논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흑백 논리라는 극적인 상황이 미련을 극대화하는 원인이 된다.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을 고민한다든지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다와 안 한다의 여부와 옳다와 옳지 않다 또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같은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지를 우선 명확히 하자. 미련은 미련일 뿐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직관은 자기 확신이 주는 선물 직관을 먼저 신뢰하라. 누구나 직감은 있지만 사용여부는 선택이다. 직감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생각기술 도구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다다를 때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타이밍 문제다. 직감으로 시작한 직관과 통찰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불안한 느낌 무언가가 옳지 않다는 느낌 또는 따라야 할 아이디어 평소와 다른 느낌과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직관을 따르지 않았다가 종종 이마를 손바닥으로 치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 아 그때 그 느낌이었어 라고 외친 적이 있는가 언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언제 보류해야 하는지 기막히게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직관이라며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요 하지 마라 하라 또는 아마도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직감이 신체에 생리학적 반응을 보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직감을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라는 것이다. 장에서 느껴지는 직감과 직관은 실제 현상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방금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결정을 내리며 옳다고 여긴다.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탐색과 사유를 기피하면 할수록 직감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 내면의 목소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면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공손함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직감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큰 사건에 대한 직관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소소한 부분부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본다. 어떤 상황이나 증거를 보며 받는 직관보다 무의식 몰입 상태로 전환해 있을 때 강력한 직관이 온다. 잠시 전원을 끄듯 의식적인 생각을 멈추면 직관이 재조명해서 위기의 돌파구를 보여준다. 불꽃이나 번개처럼 번뜩 하고 온다. 믿고 행하면 된다. 그것을 미루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감정과 분명 다른 느낌이라는 것만 감지하면 된다. 본능과 직감과 직관 구별은 자기 확신의 시작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평생 간결한 직관의 목소리를 믿었다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졸업생들에게 마음과 직감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어떤 이유에서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다. 조언했다. 프로이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모든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반자나 직업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는 우리 안에 무의식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개인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본능의 깊은 내면적 필요성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말했다. 직관을 갖추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신뢰의 다음 단계인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져야 하며 제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시작한다. 직관을 얻는다면 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직감과 달리 직관은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 느낌 기술 본능을 이해하는 선천적 후천적 근력으로 본다. 직감은 본능에서 진화한 육감 타고난 지혜로 현재 주제와의 패턴 단서 또는 관계를 찾기 위한 내부검색 메커니즘으로 시작한다. 본능은 두려움에 기초하는 반면 직감은 의지에 바탕을 둔다.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인간의 직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세포들이 모두 동시에 작용하여 우리 몸을 안전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집단적인 지능이다. 과거의 경험과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것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동물들이 생존 본능으로 직감하고 태풍이나 천족으로부터 피하듯 인간 역시 생존을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며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머문다. 직감은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과거 상황과 현재 순간의 느낌으로 비춰볼 때 사태에 대한 알 수 없는 예감이다. 이에 반해 직관은 진화된 인간의 자기 대화이다. 진정한 직관은 비판적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성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관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진실은 감각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또한 경험 때문에 모순되지 않고 감각이나 지적인 관념의 혼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성과 감성과 경험과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아 극복하며 가치를 이끄는 힘이다. 직감이나 직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전략적 직관은 높은 수준의 의식에서 투영된 강한 도덕적 신념이다. 고독의 시간 후에 얻는 것 직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속도를 늦추고 들어야 하는데 이때 고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직관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다. 산책을 한다거나 샤워를 하는 등 일상적인 바쁜 일들 속에서 약간 또는 일정 시간을 요구한다. 논리와 감성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고독을 이긴다.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 하지만 고독은 인간의 숙명이고 자아의 목소리가 아닌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기 사위의 시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엄숙한 시간이다. 누구에게는 홀로 내던져진 듯한 외로움에 고통스럽기만 하지만 누구에게는 역경을 이겨내는 시간이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은 중독과 같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처한 상황일 수 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바쁘게 하다가 갑자기 긴 휴가가 주어지면 뇌는 아직 쉴 준비를 하지 못한다. 온종일 육아와 집안일에 메여있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난다. 필수사항과 굵직한 주제만 정하고 발길 가는 대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자. 모든 것은 흘러가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본문 중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인생 만만치 않다. 생각대로 잘 안된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바라는 방향으로만 고착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게 인생이라면 갑자기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나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관력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 바로 나의 직관력을 믿는 것이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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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